자 박카소 자 박카소 짜란짠 신발이야? 언박싱 해보세요 뭔데? 누구 열어보면 알거 아니야 열어봐 일단 너 요즘에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내가 선물을 준비했지 그렇다고 맨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지마 뭔데? 짜란 모자? 모자야? 사이즈는? 사이즈 엑스라지 나 사자마자 바로 품절 어떻게 뭐했어? 내가 딱 들어갔는데 있는거야 바로 샀지 자기야 나 사자 요거 해봐 단지가 살살 흘러가리네 어떻게 또 이거 샀대? 나일로 된거? 이거 다 충전인데? 아 좋아 쇼미더머니 나가야 될거 같은데 맘에 들어? 약간 서태지 와야되가지고 진짜 별로다 언제나 지금처럼 재밌게 행복하게 연애를 사자 여보 이거 왜 답장을 안해줘? 알겠어 왜 푸셔? 오 박카소 시안아 이렇게 봐야돼 문자랑 이렇게 해야돼 문자랑 그렇게 해야돼? 어 시안 안보여 나 못봐 엄청 잘어울려 연예인이셔가거든요 근데 너무 살이 쪄가지고 연예인인지 모를거 같은데 마스크 버리면 더 모르고 짠 교동약과랑 공중 꿀약과 너무 귀엽다 좀 귀엽지? 쇠깐 이게 얼마? 2,500원? 좀 비싸긴 하네 왜 이렇게 이렇게다가 너 숨기는거야? 나 쓰지말라고? 응 너 이거 없는 순간 내가 바로 들고 나간다 뭐? 내가 바로 메고 나갈거야 이걸 들고 나갈거야? 이렇게 너무 꿀 빼기 싫은거 아니야? 바로 간다고 이러고 간다고? 빨리 와 빨리 갖다 놔 올래자리 형이 분명 많이 아플거야 레티너면 응 아 괜찮아요 하세요 그냥 과감하게 찌르세요 그랬더니 진짜 많이 아파요 뒤로 가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진짜 많이 아파요 나가세요 그러는거야 네? 했어요? 했냐고요 했대 아프다며 이게 안 아프세요? 정말 남자시네요 이러는거야 이게 아프다는 사람이 있나요 도대체? 왠지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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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여거랑 너무 잘 어울리는거 아니야? 너무 귀여워 안녕 안녕 와 무기다 무기고 핸드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김치도 맛있게 익었으니까 필요하시면 넣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아프다 미니 여전히 그러는 시간 이거 안으로써 민낯을 깨지는데 he wants to go 어떻게 할까 내가 좋아하는 빵 하늘이 손에 너무 예쁘다 아니 진짜 오랜만에 너무 잘 어울리네 이러니까 이런날 데이트에 전도 되는데 축구 보러 갔다고 강릉 가고싶다 하 나 아니 술을 restart 술을 안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다고? 맞아? 술을 시작하는 주장인가? 오! 빨리봐! 맛있어! 이렇게 하면 돼 너무 마스크가 작아 빼봐! 너무 많아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유하 뭐라고? 유하하 누구 하는 거야? 유튜브 아이 유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팬 서비스 팬 있어? 누구 있어? 애들이 이번 영상 보면 뭘 하겠다 왜? 수업 좀 자르라고 왜 꾸며야 되는데? 난 인자가 있는 사람인데 난 인자가 있는데 저녁때문에 요리가 1스푼 2스푼 1스푼 2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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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좀 심심하다 응 그런거 같아 개당이라서 개당 먹게 약간 심심한데 너가 먹게 약간 심심하잖아 약간 심심하잖아 약간 심심하잖아 약간 심심하잖아 약간 심심하잖아 너가 먹게 우리가 잘 찾았나봐 우와 감사합니다 콧백이요? 응 콧백이요? 그렇떠요 국수는 기름이면 이뻐져 그래 이거? 근데 이게 평양이라니까 맛을 좀 먹었어 꼭 먹게 또 먹게 응 또 먹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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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당기했어? 응 당기했네 당기했어 나 처음으로 뭐 남긴 것 같은데 음식 그치? 응 또 먹게 오늘 열쇠 이곳은 고자 오늘의 귀여워 다이어트 뭐야 여기로 이거 엄청 크다 근데 접시는 매우 작은 하나만 먹을 거래요? 난 이거 어? 이거 이건 크림치즈 베이글 두 개 와먹어? 그래? 여기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지 않아? 우리 약간 해외여행 누가 봐도 해외에 가지 않아? 문자로 사있지? 아메리카노 화나는데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질라빈 스크림이네 맞지? 하나 맞지 마요 그러니까 이 전방에 박혀있는 게 바닐라니까 하나 맞지 마요 하나 맞지 마요 와, 해외여행이다 해외여행 한 번 더 사랑, 사랑하는 거 같아 말 너 안 해 말 너 안 해 말 너 안 해 나쁜 거 찍기지 내가, 지새끼처럼 포만 받는 거야 우리 저기 가보잖아? 저기 어딘가? 어, 저기 갔어 그치? 맞아, 자기야 내가 그때 막 왔다 했잖아 여기 갔잖아, 자기야, 우리 포로데이 깜짝 놀랐어, 형님 응 덕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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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달콤한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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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덕쿠키 덕쿠키 지코가 그렇게 해? 난 호두쿠키 좋아하지 마카다미야 좋아하지 오, 귀엽다고 오빠는 뭘 제일 좋아해? 딴토리 위스키 사러 가는 중 우리 이마트 처음 가지, 여보야 여름이었다 이마트 도착 나 못 내려? 나 그렇게 통통 안 뜨지 않거든? 안녕 어? 이제 가야 돼, 진짜로 장보기 끝 당신 네 머리는 안 잘라요? 아, 그거 예약을 해줘서 살려줘요 예약 뭐 25만 원이라고 저렴해서 샀는데 미국산 비빈내라니? 벌써 비빈내라니? 벌써 비빈내라니? 난 후각이 있어 꽁꽁 감싸져 있는데 어떻게 나지? 나는 왜 여기 있어 빨리 요리계로 나가 하늘은 예쁜데 구름이 엄청 많네 너보다 이런 게 좋다 이런 게 좋아 원고? 네 네 네 짠 데이터 하러 가는 중 데이터 하러 가는 중 데이터 하러 가는 중 짠 요즘 오빠가 마음 정한다고 듣는 노래래요 날씨는 엄청 흐려요 아 네 아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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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가쁘다고 이렇게 줄여준 남자는 역시 네가 최고야 나 이렇게 듣는데도 어떻게 듣는다고? 이렇게 노래 들려? 응 정말 고마워 진짜 비글이다 비글 너는 진짜 예상할 수가 없는 비글이야 비글 오빠가 왜 안 되냐 안 되냐 그러는데 어딜 나가야 될지 일 가는 데 될 수는 없잖아 밥 먹자 밥 우리 밥 이거 오므라이스 먹자 자기가 먹고싶다 아 이거 너무 가치야 절 게낭도 많아 우리 엄마 참 잘못 사가지고 미국산을 샀어요 어떡하지 계란이 너무 예뻐가지고 샀는데 미국산 뜨듬 똑같은 맛은 맞지? 맛은 똑같은데 그냥 심리적으로 뭔가 통할 거 같아 진짜 말 안 하고 먹으면 또 진짜 부르거든? 계란말이 안 하고 그러니까 말 안 하고 먹으면 내가 생각보다 비댈 수 있어 한국산 먹다가 미국산 먹으니까 엄청 비려 보이고 그냥 느낌이 진짜 싫었어 나 계란 남겼잖아 나 계란 남긴 건 처음이잖아 알지? 우리 외식 진짜 안 하는 편인데 머리하면서 고민해볼게 지금 외식한다라 아 그러니까 근데 밖에서 먹으면 딱히 먹을 게 없어 나 없어 근데 그냥 맞쩍 뜨죠 I am swimming 수은 여의도인데? 네 여의도 근데 난 근데 여기가 더 맛있는 거 같아 아니 진주찜이 더 맛있어 아 그래? 난 여기가 더 맛있는 거 같아 진주찜이 더 끈적끈적하고 더 맛있던데? 근데 고소함이 달라 거의 끈적끈적한 건 맞는데 고소함이 여기가 그냥 이거 먹으면 와 그냥 내가 콩밭에 누워있구나 지금 콩밭에 누워있구나 이런 생각이잖아 그런 건 아닌데? 아니야 그냥 콩밭에서 그냥 바로 콩 따다가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막 별로 이렇게 갈아갖고 끈적끈적하게 먹는 거 같아 짠 달러 타할래? 그리고 한 달에 카트 하루에 하루에 일단 어? 차는 쓰겠어 왜? 여기 차는 쓰겠다고 응 바로 떨어지지 차에 멈춰있는데? 지금 하면 바로 떨어지지 안 떨어지면 어떡하래? 안 떨어지면 어떡하래? 안 떨어지면 어떡하래? 너 일부 쓰레기 받는 거라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떨어져? 원래 이렇게 안.. 와 진짜 와 진짜 얌색이다 아 그럼 차선해볼게요 진짜 평상처럼 오빠가 원래 이렇게 간다고? 오케이 평상처럼 한다고? 와 진짜 싫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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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모사기만 안 떨어졌지? 봐봐 떨어지지? 오빠가 아까 빵 가니까 이게 당연히 넘어지지 진짜 야아지야 오늘 오빠는 머리 자르고 저는 염색을 할까요? 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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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야 왜 그렇게 때려봐 수확도 살아라 그랬는데 수확하기 닿겠다 머리 수심 안 와서 염색하려면 한 3, 4시간 걸리는데 오빠가 절대 못 기다려준대요 절대? 서울한 거 지금 외출한 지 두 달 만 두 달 만 맨날 뭐 3시간씩 공하니까 나랑도 10초밖에 안 하는데 뭐야? 평천이 오빠는 3시간이나 오늘 어떤 거 뿌리는지 보여주세요 여기요 어떤 거 뿌리시나요? 도선 아우 귀여워 발이 진짜 작아요 저희 오빠는 스몰발 280이라 그럴 곳은 자꾸 280이라고 우겨요 짠짠짠짠 주누해요 가는 중 진짜 작업 하늘이 너무 해그린데 해그린데 자기야 하하하하 오빠가 머리 수심이 나만큼 하는 거 같아 맞아 스크리랑 폭스 위치가 올라와가지고 더 부풀어 그래서 우리가 맨날 둘이 퇴근하면 둘이 똥머리 하고 있거든 나도 진짜 힘들어 저 끼는 진짜 엄청 더워 머리 기니까 하하하하 열 확나 버리고 하하하하 왜 머리를 기른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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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줌씨 아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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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히지 마세요 이게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 사랑하는 거 이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너 나 괴롭히는 거 원래 괴롭히는 사람 괴롭히는 거 몰라요 자기가 내가 맨날 오빠한테 하는 거잖아 몇 시인데 몇 시 빨리 깎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핵심 아줌님이 제일 좋아해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자기야 너무 잘 어울린다 생각보다 이렇게 막 눌렀어도 되고 오빠 머리 빰만한 거 봐봐 마음에 들어? 엄청 이쁘다 근데 잘 어울려 빰만한 게 엄청 새침해 새침대기처럼 생겼어 만족! 짠! 강하쌤 최고 최고 진짜 최고 완전 예뻐 우리 1년 반째 이용중이 아니다 아니다 3년째 이용중이지 베토벤님 네? 타임스키에 들어가실게요 부드럽게 들어가실게요 주차역 저 입구까지 나가있죠 맞아 우리 막 30분 기다리는 곳도 있었잖아 밖에서 탐스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여기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꽃인지 모르겠네 진짜 확실해? 왜 이렇게 AI인 줄 알았어요 뭐가 꽃인지 모르겠네 오히려 마늘빵만 하자 자기야 잘 골라 우리 오빠 특징 집게를 잘 이용을 못한다 어니언 크림치즈랑 크림치즈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혼자 떡보러 가는 중 좀 먹어 밥 먹어야 하는데 따로 많잖아 귀엽게 들렸다 너무 멋있다 자기야 장관이야 장관이고요 절경입니다요 그게 뭐야? 왜 근데? 왜 웃다란거야? 몰라 그냥 뭐 그런거 있어 둘이 왔는데 5개 먹을 수 있어? 진짜 내 생각보다 오빠마가 너무 잘 어울린다 자기야 잘 어울릴 것 같았어? 어 머리가 거지같았거든 너무 귀엽게 웃겨 우리 오빠는 귀여워 애기같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봐봐 너무 귀엽게 웃는다 뭐야? 손이 너무 작아서 너무 귀여워 엄청 크는데 손이 너무 작아 오빠 너무 작아 귀여워 도도하다 도도해 도도하다 도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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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귀여워 월남쌈 짜조 볶음밥 짜조 맛있다 짜조 좋아 감자 크림치즈 감자 크림치즈 보로케 감자 크림치즈 구름 진짜 이쁘다 내 꼬사 내 꼬사 진짜 힘드시겠다 진짜 치사한 사람 내가 이거 받는 동안 혼자 블록팩 주문해가지고 웃긴다니까 완전 완전히 사는 렌즈도 샀어요 5,000원 줬는데 남은 돈 단 500원 아니요 주차비 얼마 나왔어? 5,500원 4,500원? 응 우리 30분도 안 있었는데 4,500원 나왔어? 근데 이거 뭐 1,000원짜리 뭐야? 지금 너가 넣는 거? 이거 원래 내 돈이야 내 돈 아닌가? 응 원래 내 돈 내고왕 잘 먹을게요 안녕